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이 차는 아리아 차 같은데 포지 캠핑몰 마켓에는 어떤 일로 오시게 되셨나요 오늘 자전거 캐리어 수리 교체 작업이랑 알터 작업을 교체하러 왔구요 그 다음에 아리아 모빌에서 출구할 때 미 작업된 거랑 약간 부실한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무상으로 에이스 해준다고 해서 포지 마켓에 왔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접수하게 되셨나요 우선 포지 마켓 유튜버랑 모사모에서 보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포지 캠핑 마켓의 에이스 서비스 신청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시게 되잖아요 우선 모사모에 관련된 글을 보고 24시간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접수하는데 큰 문제 같은 건 없었나요 아니요 되게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었고 빠르게 접수를 도와주시고 상담도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접수 하시는지 며칠 만에 서비스 받으러 오시게 된거죠 어 접수하고 한 3일? 아 3일? 한 3일 정도? 아 그 정도 걸리는군요 자 지금 차량 에이스는 거의 이제 마친 상태 같은데 보시고 서비스 내용은 뭐 만족하십니까? 아 예 되게 만족합니다 자전거 캐리어 원래 레일이 두 갠데 서비스로 기존 거 레일을 장착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리아 출고 때 이후 뱉은 부분도 무상으로 해주셔서 배우 만족되었습니다